자 법원의 지위와 권한이네요. 법관의 임명. 법관은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통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자 그렇담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최총으로 국회의 동의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국회의 동의를 요하죠. 자 그리고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 자 일반 법관은 대법관이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자 요렇게 헌법에 나와있구요. 자 법관의 임기. 자 법관.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6년. 자 일반 법관은 10년. 자 대법원장은 중임이 불가하고요. 자 대법관 법관은 법률에 따라서 연임이 가능하다. 자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기는 각 6년이고. 자 일반 법관은 10년이다. 자 대법관과 일반 법관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와 연임할 수 있으나 대법원장은 중임할 수 없다. 자 요렇게 헌법에 나와있구요. 자 헌법에 이렇게 임기가 나와있죠. 자 행정부 소속 공무원도 대법관 후보추천위원의 위원이 될 수 있는지. 네 이것도 규정 문제였는데요. 전문 문제였어요. 자 행정부 소속 공무원도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의 위원이 될 수 있다. 자 이렇게 쭉 보면. 자 위원은 당 각호에 대한 사람을 대원에 임명하라 입축한다. 자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의. 자 선인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자 법무장관도 있구요. 자 대한변호사 폐장. 자 사단법인 한국법박교수회장. 사단법인 법박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자 대법관이 아닌 법관.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분이어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자 변호사 정형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3명. 자 이검 한 명 이상 양성 응용한다. 되게 풍부하게 되어있죠. 자 이렇게. 이렇게 보니까 행정부 소속 공무원도 여기 들어갈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의 위원이 될 수 있다. 자 특수법원. 자 특수법원은 대상이 특수한 법원이에요. 자 특별법원은 사법권 독립유권을 갖추지 않고. 자 대법원은 최종심을 하지 않는. 자 특별한 법원이죠. 자 특수법원이랑 자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가. 가진 자. 재판을 담당하고. 자 최고법원의 상고가 인정되고. 자 똑같아요. 일반 법원이랑. 자 다른 건 그냥 대상이 특수한 거예요. 자 하나 그. 그 대상이 특수한 법원을 말한다. 이런 대상이 특수한 거. 이게 뭐게 있어요. 자 가정법원이나 특허법원. 행정법원. 이런 게 있겠죠. 이렇게 대상이 특수한 거지. 일반 법원은 똑같다. 자 이런 특수법원 설치는 법률로서 가능하다. 자 이 부분이 법률로서 가능하죠. 반면에 자 특별법원이랑. 자 헌법이 정하는 사법권의 독립유권을 갖추지 아니한 예의 법원과. 대법원은 최종심으로 하지 않는 모든 법원을 바라는 것으로. 자 이런 특별법원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헌법에. 헌법에 이제 규정이 있어요. 자 이런 게 뭐가 있냐. 우리. 자 우리 헌법이 이제 군사법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자 이렇게 군사법원이 있다. 자 특수법원에는 이런 게 있고. 법률로서 만들 수 있고요. 특수법원은. 자 특별법원은 이렇게 헌법의 규정이 있어야 된다. 군사법원. 자 이렇게 부분 잘 해두시고요. 자 대법관의 구성. 자 대법관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1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자 이렇게 대법원장 포함. 대. 포. 십. 사. 이렇게 외우죠. 대. 포. 십. 사. 감사원은 간포. 칠이라고 했죠. 간포. 칠. 그 다음에 대. 포. 십. 사. 자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한다. 포함하여. 포함하여. 잘 틀리게 나오니까 포함하여. 대. 포. 십. 사. 잘 안으세요. 자 대법관의 임기는 6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자 대법관은 연임할 수 있다고 봤죠. 대법원장은 중임할 수 없다. 자 대법관 수는. 자 법원 조지법에 나와 있어요.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 포함하여. 14명으로 한다.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자 법관의 정년 변경 시. 자 헌법 개정이 필요하냐. 헌법에 나와있나요 정년이. 네 헌법에 나이가 나와있진 않죠. 자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은 각각 70세. 자 판사의 정년은 65세로 하는데. 이게 헌법에 나와있는게 아니죠. 이건 법원 조지법에 나와있어요. 자 헌법은 그냥 법관리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있죠. 그래서 이 법률로 하니까 이 법률이 법원 조지법에서 정년을 정한거에요. 법원 조지법에서 대법원장 대법관의 정년은 각 70세. 자 일반 판사의 경우는 65세로 한다. 이렇게 정하고 있죠. 자 그렇죠. 법관의 정년은 70세로 하기 위해 헌법 개정 필요하냐. 아니죠. 이렇게 헌법은 법률로 정하라고 했으니까. 헌법 개정 필요 없이 법률만 함께 개정하면 되요. 여기 법률. 여기 70세로 바꾸면 되겠죠. 자 헌법 조문 문제였구요. 자 법관 정년제 자체가 위헌 대상이냐. 법관 정년. 이렇게 헌법에 나와있죠. 법관리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고 했으니까 법관 정년제 자체는 헌법이 규정된거에요. 자 헌법이 이헌 판단의 대상이 되나요. 앞에서 맨 앞에서 한번 봤었죠. 이헌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헌 법률 심판 대상은 법률이죠. 이건 법률 아니고 헌법이니까 대상이 되지 않고. 헌법 소원 심판도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죠.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라고 했죠. 헌법은 국민의 합의. 국민의 합의. 국민의 결단이니까. 이거는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다. 그래서 둘 다 헌법 심사할 수 없다고 본거죠. 법관 정년제 자체의 이헌성 판단은 헌법 규정에 대한 이헌주장으로 이헌 판단이 대상이 되지 않냐고. 그렇죠. 법관이 정년 연령을 규정한 법률. 법률에 대해서는 이헌 판단을 할 수 있죠. 이헌 판단이 대상이 될 수 있다. 법관 정년제 규정이 법관 신분보장 규정에 위비해야 되는지. 법관 정년은 법률을 정한다고. 이렇게 헌법 좀 전에 봤죠. 그런데 106조 보니까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냐 하면 파면되지 않냐고 징계처분에 의하지 않냐고 정직, 간본, 기타, 불안, 첨부를 받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게 신분보장 규정인데 이렇게 정년 규정도 있고 정년제 이렇게 파면되지 않는다. 이거 탕금파 아니면 탕금, 탄핵 또는 금고 아니면 파면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정년을 정해놓은 게 이렇게 파면되지 이 두 가지 사유 아니면 파면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정년에 달하면 청년에 달하면 이게 또 해임되는 거 아니에요. 파면되는 거 이제 파면되는 효과가 있으니까 여기 두 개 충돌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문제가 된 거였는데요. 이렇게 위배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헌법 규정이 있을 땐 헌법 규정 둘 다 조화적으로 해석해서 둘 다 이렇게 보장되도록 해야 되죠. 자 그래서 보면 헌법 106조의 법관 신분보장 규정은 105조 제사항에 법관 정년제 규정과 조화롭게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정년제를 전제로 재직 중인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해석형 성부의 의자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이렇게 징계 처분의 의자 아니하고는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자 그러한 해석하에서 자 입법자가 법관의 정년을 정한 건 이 신분보장 규정에 이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본 거죠. 정년제를 전제로 자 탄핵 또는 금고해석형 성부의 의자 아니냐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고 본 거죠. 자 이렇게 조화롭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헌법 규정끼리는 서로 어느 게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니까 자 양형위원회의 구성 양형위원회는 자 위원장 포함 여기도 이 포우네요. 위원장 포함 13명 대법원에 두는 양형위원회는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한 13명이 위원으로 구성된다. 그래서 위원장 포함한 13명 네 이렇게 잘 나오지 않는 규정인데 이렇게 또 문제 나왔네요. 모의고사 이렇게 봐주시고요. 자 대법관회의의 의결정족수 대법관회의 의결정족수는 자 3분의 2 출석에 출석 가반수 찬성을 요하고요. 자 의장은 가부동수 결정권을 얻는다. 자 의장은 가부동수 결정권 자 대법관회의예요. 네 심판권과 달라요. 대법관회의 대법원의 심판권과 달리 자 의장은 가부동수 결정권을 갖는다. 대법관회의 대법관회의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 출석이나 가반수 찬성을 의결한다. 대법원은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헌법이나 법률 자 법률뿐만 아니라 헌법도 포함된 거죠. 헌법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에 전제가 된 경우 대법원은 최종적 심사에 권한을 가진다. 명령규칙에 대한 최종적 심사건 이건 재판에 전제가 된 경우죠. 자 그리고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다. 대법원 규칙 재정권의 대상 소송 절차 내부 기율에 대해서 대법원 규칙 재정할 수 있고요. 자 인기 인기 인기는 아까 한번 나왔죠. 헌법이 직접 규정하고 있다고 봤죠. 인기는 헌법이 직접 규정하고 있고 정려는 법률을 정하는 바 에 의한다고 했으니까 정려는 법률을 정하고 있다. 사법부 독립성 및 전문성 요청을 감안하여 헌법은 대법원이 법률에 접촉되지 않느냐는 범위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기율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도록 면문을 의정하고 있으며 법관의 인기는 헌법에서 직접 하고 있고 법관의 정려는 이임에 따라 법률을 정하고 있다. 대법원 심판권 행사 대법관 해의랑 구분해서 알아두시라고 방금 얘기했죠. 3분의 2 합의체에서 하는데 대법원 심판권은 대법원 정은 가부동수 결정권이 없다. 이게 아까 대법관 해의랑 다른 점이죠.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는데 대법원정이 재판정이 되지만 가부동수이더라도 대법원정이 결정권을 갖지 못한다. 이렇게 법원 조직법이 있어요. 대법원의 심판권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한다. 합의 심판은 가반수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고요. 3개 이상의 선로 나뉘어 각각 가반수에 이르지 못하면 X의 경우 이렇게 최다의 의견수에 차례로 소에게 의견수를 더하자. 그중 최소의 의견으로 하고 형사의 경우도 가반수에 이르기까지 최고인의 가장 불리한 의견수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수를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으로 한다. 자 이렇게 가반수 결정사항에 관해 의견이 두개의 선로 각각 나뉘어 가반수에 이르지 못할 때 이럴 때는 원신재판을 변경할 수 없다. 네 딱 보면 가부 동세자라도 결정권이 없죠. 대법원장이 이렇게 보면 원신재판을 변경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니 똑같이 똑같으면 투자가 자 그래서 가부 동세에 대한 결정권이 대법원장에게는 없다. 그 심판할 때 대법관 회의랑 잘 비교해야겠죠. 자 판결을 비공개할 수 있는지 자 판결 판결 심리가 아니라 판결이에요. 자 판결은 비공개할 수 없어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는데 자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 짓서 방해하거나 성량한 풍성 해야 할 염려가 있을 때 법원의 결정으로 자 심리 심리는 공개하지 않느냐 할 수 있어요. 법원의 결정으로 판결은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판결은 판결은 반드시 공개해야겠죠. 공개하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자 심리는 이런 이런 이유로 자 법원의 결정은 공개하지 않느냐 할 수 있다. 자 심리라고 되어있죠. 판결은 빠져있어요. 판결은 공개해야 된다. 반드시 공개한다. 판결은 자 합의부 간하사건으로 국민참여 재판 재환하는 것 자 무죄추장의 원칙 바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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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다고 봤죠. 자 무죄추장의 원칙은 유죄를 큰거로 불이익을 주는 건데 요 합의부 간하사건으로 국민참여 재판 재환하는 건 자 합의부 간하사건이니까 요 간하사건을 국민참여재판 로 하겠다. 국민재판에 포함시키겠다라는 거죠. 뭐 무죄 수장의 원칙과는 관련이 없어요. 뭐 유죄를 근거로 불이익을 주는 거 그런 건 아니겠죠. 자 기소된 범죄가 그냥 기소된 범죄가 단순히 그냥 합의부 간하사건인 경우에요. 요 경우에만 국민참여재판 신권권 투여하는 것 자 뭐 범죄사질 인정이나 유죄판결 전제로 하여 불이익과는 거 아니다. 자 따라서 무죄수장 원칙과는 무관하다. 자 합의부 간하사건이라도 자 피고인이 원하지 않으면 자 국민참여재판 할 수 없는지 그쵸 피고인이 원하지 않으면 할 수 없도록 이제 규정돼 있어요. 자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해 관한 법률 자 대상사건에 자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으로 하는 다음 각혹 합의부 간하사건이죠. 합의부 간하사건도 포함돼 있어요. 자 다음은 2항 보면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한다. 네 그렇죠. 이게 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참여재판은 그냥 그랬을까? 피고인이 원하지 않으면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한다. 자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게 사법 재판받을 권리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죠. 그렇죠.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하는데 사용무기 또는 단기 이상의 징역성 금관이 사상사건 이런 합의부 사건이라도 피고인은 원하지 않으면 국민참여재판 대법원이라고 했죠. 자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해서 자 특별법원 군사법원은 줄 수 있다. 자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을 상관하라고 자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자 법률로 정한다. 자 군사법원도 특수성이 있죠. 자 그러다 보니 조직 권한 재판관 자격 다 법률로 정하니까 입법 재량 이다. 입법 재량 있다. 이런 입법 재량 인정되는 자 군사재판 조직의 권한 이런 거에 있어서 군사재판 국민참여재판 제외한 건 나름대로 입법 재량 포함된 것이고요. 또 군사 국민참여재판 같은 경우에는 배시번도 확보해야 되고 인적자원 물적자원 다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거 고려했을 때 군사재판은 국민참여재판 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입법자가 판단한 건 나름 합리적이다 라고 봤어요. 그래서 입법 재량 이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